강화전적지 정화사업 준공식 강화전적지 정화사업 준공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각곳돈대에서 준공테이프를 끊고 옛모습 그대로 복원된 돈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용두돈대에서 강화전적지 정화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정들이 묻혀있는 순절묘단에 헌화 분양하고 병인양요 당시 육백여명 병사와 분전하다 전사한 어제연장군 형제를 기리는 쌍충비각을 돌아보고 이 비각 옆에 무명용사 순절비를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